저의 길의 러셀은 고속도로였습니다. 성적상승의 길을 뻥 뚫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으로 고려대학교 중호중문학과에 합격하게 된 공운용입니다. 최종 합격이 되었을 때 무척 기뻤으며 러셀에서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아 매우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저는 수험기간 동안 학원에서 의무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보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중학원 대신에 자습 위주로 시간표가 편성이 되어 있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러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목이 아닌 자기에게 부족한 과목만을 선택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참고해 강의를 듣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강의실이 자습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자습을 하고 나서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강의가 끝나고 자습을 하러 갈 때 매우 편했으며 이동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랍어를 가르치시는 하미드 선생님이 기억에 남습니다. 수업 때 매주 단어 시험을 보았으며 선생님께서 중요 단어나 포인트들을 내외 세계지일 때까지 강조하시고 아랍 문화나 수업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부할 책상이 다른 것들에 비해 넓어서 태블릿으로 인강을 듣거나 자습을 할 때 매우 편했습니다. 또한 자습관 내부에서는 어떠한 잡담도 분지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가 매우 좋았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계속하기에도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해 직접 여러 프로그램들이나 방식들을 계획하여 실행하시고 수시 정시 상담이나 자소서 첨삭 등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위로나 쓴소리들도 하시며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뒤에서 항상 응원해 주셨습니다. 러셀의 특징인 승강반 제도가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승반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게 되었고 HS반이 된 후에는 강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수암 생활에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수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펜을 잡을 때 봄에 날씨가 좋을 때, 여름에 더울 때, 가을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어도 아프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하여 좋은 결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은 주변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라톤 같은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결과에 너무 이리일비하거나 초반에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보면 분명 자신이 목표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박용빈 담임 선생님은 자동차였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해 차가 잘 달려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처럼 학원을 통해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에게 러셀은 고속도로였습니다. 성적 상승의 길을 뻥 뚫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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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